지난해 순천이 지역구인 이정현 의원의 발의로 전남의 국립보건의료대 설립은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이정현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 보건의료대 설립법안은 논의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남의 의과대 설립을 대통령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전북의 서남대 의대가 폐지 결정이 나자 목포대나 순천대도 의대 유치에 나섰지만 결국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의대 정원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의대나 국립보건의료대 모두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09년 800여 명이었던 전남 공중보건의 수가 지난해와 올해에는 650여 명 안팎으로 20%가량 줄어든 상황.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도 많아 대형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가장 치약지가 많고 공중보건의사도 전국 대비 18%가 저희도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지 않았으나 보건의료 정책에 이렇게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의료대는 이정현 의원에게만 너무 의지했고 서남대 의대 인수전에는 정치권과 지역 대항 모두 강한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건의료대와 의과대 설립이 사실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전남지역 농어촌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